혹시 어디로 가신다는 말은 없었습니까? 모르죠. 통 말이 없으신 분이니까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분이시긴 했어요.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, 꼭 술만 드시면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거든요.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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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안색이 안좋아요. 어디 아파요? 엄마, 엄마. 우리 저거 타자. 안돼! 넌 아직 저거 못 타! 왜? 나 저거 타고 싶단 말이야! 나중에! 나중에 키 이만큼 크면 그때 가서 타자! 엄마! 나 저거 탈래! 아빠부터 먼저 찾고! 어? 저게 아빠다! 아빠 맞지? 엄마? 어디? 저기 저기! 하얀 말 위에! 아빠 혼자 저거 타고! 나도 탈래! 글쎄 mastering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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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